윤희는 지금 살짝 늦어가지고 흑업 지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오늘은 금요일 아 오늘 금요일 오늘 금요일 잘가요 빠빠이 저희 게스트하우스 아저씨 카페 와서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보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유를 넣어보겠습니다 아줌마는 네네 네네 펌을 하러 가고 입구 준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귀걸이는 어제 산거에요 옷도 어제 산거에요 날씨가 오면 엄청 따뜻하고 좋아요 딱 이 정도로 입구 안에 날씨가 먼저 벗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다크서클 대박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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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테이 동무속 끝났어요 파스타를 구울 것 같은데 지금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년만에 만났어요 아아아아 칼같이 하면 그런 사람들 없다고 아 진짜? 되게 추운데 아 근데 줌은 잘 알겠다 풀리마켓 저희는 안경을 맞추고 지금 카페를 가는 중이에요 오늘 날씨 아주 좋습니다 매우 굿 매우 굿 매우 굿 저 연남동 너무 좋아 이거 봐 너무 귀여워 토끼도 될 수 있고 강아지도 될 수 있어 지금 사촌 언니랑 쇼핑도 하고 카페도 가고 안경도 마치고 이것저것 많이 한 다음에 지금 숙소에 와가지고 화장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막 들뜨고 이래서 화장을 수정을 하고 밖에 나가서도 구경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분이 만나서 밥을 먹을 건데 그 발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너무 많이 걷고 있어서 지금 발이 너무 아픈데 샌들을 신고 아파서 플랫같은 다나를 사서 신나가지고 엄청 편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루종일 걸으니까 약간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발바닥이 그래서 운동화를 사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운동화를 안 가져왔거든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아마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화장을 좀 지우고 다시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1분 1초간 열심히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화이팅 어떻게 된다 저희는 지금 삼겹살을 조지러 갑니다 저희는 경희선 책과리에 있는 고깃집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고요 방금은 노니한테 오늘 저의 하루를 브리핑을 해주고 아까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었는데 너무 귀엽고 그러세요 좋습니다 맛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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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저희 서강대 축제 보러 왔어요 신나게 서강 자신의 목요일 가고 있는 유인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나게 서강 자신의 목요일 가고 있는 유인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인 유인 그때 서강도 축제 왔었어? 왔었어 그때 10cm 보고 펀치 펀치? 오 대박 유나도 보고 대박 그리고 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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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도 그때 했었어? 응 유나도 했었어 이틀 있었는데 그중에 하루 했었어 이틀 다 봤어? 응 나 이틀 다 봤어 대박 동아리 대학 축제가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와 너무 청춘이다 그치? 이 사람들 막 2002년, 2003년생들 아냐? 네 오 이상하다 정말 인도가 막 그 뭐지 드라마 그 왜 드라마 저희는 집에 가요 저희는 이대로 자기는 좀 아쉬우니까 닭발을 또 먹어 그냥 막 먹어요 그냥 먹기만 해요 막 먹어요 막 먹어요 막 먹어요 막 먹어요 아 근데 작년에 이 닭발의 맛 기억나? 근데 막 맵지 않았어 기억나 너무 안 맵지도 않았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먹은 거 진짜 많았어 또 그정도 안 장갑을 안 줬어? 설마? 에? 진짜? 술 미친 잠깐만 이거 그게 그걸 안 했네 내가 미친 미친 위에 아주 아들 물어볼까? 위생장갑 있지 않을까? 숟가락도 없어? 어 아예 없어 이게 따로 내가 달라고 체크를 해야 되거든? 미친 체크를 안 했어 어 급하게 오케이 여기 올라갔다 오죠 다이소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 오 딱딱해졌어 딱딱해졌어? 봐봐 어 나는 왜 그렇게 안되지? 아 나도 그렇게 됐나?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더 빨리 소름 마스크 걸 마스크 걸 수다 좀 떨고 자 보도록 할게요 내일 비가 많이 있겠냐 내일 이럴게요 안녕 안녕 저희는 스타벅스 왔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뉴욕 스타벅스 왔어요 화장이 없어 여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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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에 닭발 먹고 잔뜩 부은 놈이 맛있는 게 이름 뭐지? 플렉클레이즈드 라테 플렉클레이즈드 라테 플렉클레이즈드 라테 콜드브로스 나이스 콜드브로스 나이스 콜드브로스 나이스 콜드브로스 이거 언제 샀어? 아니 내가 늦은 게 이거를 사러 갔는데 그 사람 진짜 한 가닥 한 가닥 진짜 한 20분 넘게 이걸 만든 거 같아 그래서 진짜 이쁘다 언니 예쁘다 진짜 소연이가 졸업도 하고 취집도 한 방에 했답니다 주불 우리 누나 이렇게 주불을 먹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다 어울리겠어 신총걸이에요 신총걸이 진짜 오랜만이야 계속 홍대 쪽에 입고 하니까 오늘 잘 나오는 거 같아 이거 되게 좋아하지? 응 우리 여기에서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똑같이 블랙 앤 화이트로 입고 대학생 때가 좋을 때다 그래 저희는 지금 여의도 한강공원 가요 집에서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나와서 가는 중입니다 택시 타러 가는 중 맞아요 택시를 타고 가볼게요 소연이 졸업 축하해 그리고 취업도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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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자 빨리 먹지 마 3개야 먹었다 너무 많이 물었어 근데 사람이 안될 것 같아 응 한번 더 해볼까 응 이거 말고 다른 공략을 해요 하나 둘 파즈라그 응 맛있는데 네 짱이 왔어요 얼마 안된다 오깔드 사람이 너무 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모래가 많아 저희 여우꿀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아 신촌 여우꿀 저는 지금 나와가지고 좀 돌아보다가 쉐이크쉐이크를 먹을 거예요 저는 지금 나와가지고 쉐이크쉐이크를 먹을 거예요 전 여기 다이소에서 이것저것 좀 사고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쉐이크쉐이크를 가서 아정을 먹겠습니다 발 마사지 하러 왔어요 방금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아 너무 시원해요 진짜 안 받았으면 큰일 날뻔 했어 잤어요 한 시간동안 잤어요 한 시간동안 잤어요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사무았 한 시간 동안 이게 매일 일어난